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고려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 의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의천은 왕자 출신이죠.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당시 고려는 누가 뭐래도 불교 국가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유교 이념이 사용됐지만 실제로 왕실이나 기족, 백성들이 신봉하고 있는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종이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들 중에서 누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겠냐라고 했더니 당시 11살에 의천이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제가 승려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통사에서 승려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불교에 대해서 더 심오한 이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송나라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당시 이제 여의치 않았죠. 나중에 이제 결국 나이 서른이 되어서 송나라 이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에 가서 천태종을 이제 연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귀국할 때 불경 3천여건을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합니다. 자 의천은 그 뒤에 흑왕사 주지가 돼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국청사를 참근합니다. 국청사. 그래서 이제 이 국청사 주지를 지내면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는 그래서 이제 해동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불교종파를 창시하는 인물이 바로 의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의천이 이야기한 그 수행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교관겸수라고 합니다. 교, 가르친다. 이건 이제 불경공부죠. 그 다음에 이제 관, 직관. 이건 이제 수행입니다. 선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공부와 수행을 함께한다는 게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의천의 수행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바로 좀 어렵지만 교관겸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의천은 뭐라고 불리게 되냐. 대각국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대각국사. 자 여러분 대각국사라는 것은 뭡니까. 큰 깨달음을 얻은 나라의 큰 스승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러면 그래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승려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누가 뭐래도 이 의천을 일본으로 꼽게 되는 것이죠. 이 고려에서는 지금의 우리 뭐 설이나 추석 같은 그런 이제 국가적인 명절이 있었는데 연등회와 팔간회라고 하는 이 불교 행사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이제 불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뭐 연등회는 지금은 이제 4월 초파일 바로 석가탄신일에 우리가 이제 연등회를 하는데요. 연등을 하는데요. 고려시대는 정을 대보름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탄신일에 4월 초파일에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당시 이제 연등회가 얼마나 규모가 큰냐 하면은 당시 이제 문종대 기록을 보면 개경에 3만 개의 연등이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개경인구가 한 20만 되니까 연등이 한 3만 개가 걸렸다고 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 동안 연등행사가 벌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연등회보다도 더 규모가 큰 게 바로 팔간회가 되겠습니다. 이 팔간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수한 불교 행사는 아니에요. 불교와 토착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된 행사인데 이 팔간회는 사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와서 이 팔간회가 큰 행사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팔간회가 보통 3일 동안 열리는데 개경과 서경에서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과 신하들이 그 다음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이제 함께 군신이 어울려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랬던 행사가 바로 이 팔간회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고려를 대표하는 승려 의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최고의 불교 행사 불교와 관련된 행사 연등의 팔간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까코던 바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